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편하게. 대단한 뭐 그런 거 아니고 친구들과 모여 보셔도 되고 점심시간에 보셔도 되고 부모님과 함께 보셔도 되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 Q&A 게시판에 두 명의 친구가 다른 날짜에 글을 올렸었는데 희한하게 다른 친구인데 내용이 똑같은 거야. 둘 다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 얘기하다가 근데요. 선생님 요즘에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하고 하면서 예전에 캐스트 영상 찍으실 때는 참 발랄하고 재치있게 하시고 그런 게 있으셨는데 예전에 선생님의 발랄했던 모습이 그리워요. 안녕히 계세요. 가버려. 진짜 내가 그 말을 한 번 좀 들었고 여러분들 최근 캐스트 영상에 보시면은 제 것 캐스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다시 업법의 시대가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영상 밑에 어떤 친구는 분당러셀에 다니는 친구인가 봐요. 지금도 사실 분당러셀에서 제가 좀 촬영하고 있는 건데 분당러셀에 1층에 어떤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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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앞에서 나를 봤대. 순간 너무 무서워서 라고 그랬나? 화나 보여서 그랬나? 말을 못 꺼낸. 자 여러분 저 화 안났고 괜찮아요. 행복해. 행복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상황하고도 제가 나중에 접목을 좀 시켜드릴게요. 끝까지 좀 재밌게 들어봐봐. 원래 얘들아 원래 이렇게 생긴 애들은 뾰족해가지고 사실 코 요만해가지고 때로는 징징이 닮았어요. 이런 애들도 있던데 시키들이 진짜.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애들은 원래 오해를 많이 사. 아 요런 우리 종족들 손. 댓글에 밑에 손. 우리 종족들 있잖아. 이 얇게 생긴 애들. 이거는 내 평생의 사실 수건이었어요. 얘들아.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막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특히 외모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더더욱이나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원체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하고 예민하게 생기다 보니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지영아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되게 화나 보이고 좀 날카로운 인상이 맞으니 항상 웃고 다니다 그랬어. 항상 의식적으로.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인 거 봐봐. 이런 부류의 얼굴형이 있고 제 주변에도 친한 이제 뭐 이제 국어선생님 한 분 뭐 이렇게 대충 생기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누군지 맞추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대충 생기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 누가 봐도 수더분하고 그냥 뭐 뭐냐고 그냥 다 받아줄 것 같고 이런 생김새한테는 또 뭔가 무서워 이런 것 같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봐봐야 얘들아. 이게 제가 저도 인정을 하는 것이 제가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을 때도 다양한 표정과 액션과 막 이런 말투와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를 되게 오해하더라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부터 아무 표정 안 짓고 가만히 있어 볼게 얘들아. 가만히 그냥. 힘 빼고 봐. 잘 봐. 힘 빼고 있어보게 그냥. 힘 빼면. 그냥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그냥 표정 없이 하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냥. 지금 나 전혀 화난 거 아니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어쩌라고.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형은 김지영인데.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 진짜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형광에서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수년 전이에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엄마가 해준. 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 엄마는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거 보면 참. 나는 그냥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 밥 먹고. 된장찌개 뭐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앞에 와서 엄마가. 지영아. 너 왜 그래? 왜 그래? 뭐가? 아니 뭐가. 마음이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래 표정이? 아니 뭐가. 그러면은. 아니 날 낳아준 우리 엄마도 그랬다니까. 우리 엄마 정도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발. 나는 어떻게 밥 먹어야 되니? 나는 어떻게 밥 먹어야 오해를 안 살 수 있니? 막 엄마가 막 찬아준 걸 이렇게 보면서. Mommy. Oh this is so good. I like your 된장찌개. Oh my God. It's so tasty. Oh.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될라나?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먹고 그냥 내적으로 느끼는 것 뿐이지. 예전에 제가 좀 작은 규모 학원에서 이제 수업했었을 때. 원장님이 이제 회의식을 하자고 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목동에서 좀 수업했을 때가 있었는데. 수년 전이다 벌써. 그래서 회의식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어. 네 이제 좀 멀리 가야 되나 봐. 그래서 버스를 좀 타지.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지. 버스 왔어. 탔어. 카드 찍고 띡 가서 앉았어.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간다 간다. 근데 뒤에 원장님이 나를 또 쳐 이렇게 어깨를 툭 쳐. 이렇게 원장님이. 그 김선생님 왜 그래? 왜요? 뭐가요? 아니 누가 그렇게 버스를 타? 기사한테 화났어? 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날 진짜 내가 그날 회식하면서 원장님한테 이랬지. 헤이 원장님. 도대체 그럼 나는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떻게 타야 되는데. 야 그러면 버스 기다릴 때도. 다들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기다리잖아.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나는. What time is it? Oh my god. I've been waiting so long. Where's my bus? 버스 오면. Here comes the bus. 2주를 떨어야 되나 내가? 그럼 버스 드라이버. Hello, 버스 드라이버. 할인, 디스카운트. Let's go. 이렇게 되냐고 내가. 자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결론. 저 지금 행복해요. 요즘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못하고 있긴 하지만. 나랑 행복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얘들아.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 얘기로 조금만 한번 좀 돌려볼게.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지 얘들아. 여름방학은 이제 왔을 거고. 물론 이제 방학같이 않은 방학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고사 멘수분들이야. 가장 집중해야 될 이 시기가 온 건고. 여기서 이제 누가 더 역전을 하냐. 더 치고 나가냐. 이 문제가 생길 텐데. 사람이 얘들아. 어떤 것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거나. 나 같으면 수업 준비겠지. 그렇게 할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상이 써지지 않니? 내 천자가 그려지면서. 아니 나만 해도 내가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 누구나 다 이런단 말이야. 그때 누가 이렇게 부를 때. 지영아 이렇게 불렀어. 부를 때. 어? 왜? 이러지 않잖아. 그냥. 왜 왜 왜. 사람이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무슨 일 없어요. 없는데요. 없어 없어. 없는데.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 교훈으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표정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 최소한 여러분들이 깨있을 동안에는. 그리고 최소한 올해 수능 끝날 때까지는요.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은 좀 냉혈한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번드리를 만들어서. 야 이건 난 절대 방해받을 수 없는 지금 나의 공간과 나의 시간이야. 오지마. 그 누구도 오지마. 하면서 뭔가 표정 관리까지 돼서 여러분들이 다 차단할 건 차단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잘 넘어갔어. 그지? 교훈으로. 근데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건 지금 뭐 처음에는 웃자고 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뭐 아주 소규모의 학원에서의 강사 생활하면서 점점점점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역할을 했어요. 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생겨서 집중할 때 더더욱이나 그런 쎄한 느낌을 주는 덕분에 저는 교재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뭔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도 생기게 됐고 이런 원인들이 다 있다고. 하물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니 얘들아. 그치? 이제는 정말 숨만 쉬고 공부만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죠. 물론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어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때 집중 자체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주변을 차단하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잖아. 인정하지 얘들아. 아니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종만 치면은 갑자기 가자. 이게 아니어야 된다고. 그 여운이 남으면서 계속 그 집중 모드가 포커스 된 모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얘들아.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 마스크는 참 요즘에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 눈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 얘들아. 봐봐. 봐봐. 동현이? 봐봐. 나 지금 어때 보여. 나 표정 짓고 있어 볼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에 화났나. 쟤 왜 저러지? 야 그건 걔네 생각이고 너만의 포커스 모드를 잡으라고. 거기서 첫 번째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표정 관리예요. 물론 지금은 수업 들으면서도 아마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가시는 거 저도 압니다만 그 이외의 시간에도 소위 진짜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을 갈 때건 아니면 식사를 하실 때건 식사하실 때 또 그냥 야 갈까? 음료수 한 잔 이런 거 말고 계속 그 포커스 모드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하루 집중의 그 시간이 정말로 길어져서 저는 집에 가서까지도 그게 여러분들이 여적지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소진돼서 머리에 침대 베개가 닿는 순간 하고 깔끔하게 잠이 들었으면 좋겠고 다음날에 깔끔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 얘기 사실 하고 싶었어. 물론 제 얘기도 웃기 작은 얘기도 물론 있었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유명한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 아니면 유명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농구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돌아가시긴 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맘바 멘탈리티 이렇게도 얘기하고 킬러 인스팅크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때 주변에서 그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표정은요. 오로지 시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냥 표정 저 사람 진짜 화났나? 왜 저러지? 뭐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언제 웃어? 언제 웃어? 게임 끝나고 웃어. 우승하고 웃어. 수능 끝나고 웃으라고. 리오노 메시도 마찬가지죠. 리오. 메시 선수가 막 엄청나게 경기력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경기 뛰는 거 맞니? 아니 엄청나게 인상승 상태에서도 계속 게임을 뛰다가 결국 우승하면 그때부터 아아 한다고. 네가 그 사람이 돼야 돼 얘들아. 끝나고 웃어. 그 정도의 차가움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이 입시판에. 알겠지 얘들아?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질문 게시판에 저를 향한 어떤 오해의 메시지들. 그 다음에 댓글에서 무서워 보인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뭔가 제가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렇겠죠. 형광분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저 형광에서 막 박수치고 끝내고 이러려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로지 이제 여러분 얘기. 포커스된 상태로. 계속 여러분들이 continue to do it. 유지하시길 바라요. 그거 좀 바랍니다. 알겠지 얘들아? 화이팅 하시고. 요즘 너무나 힘든 시기일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됐지요? 표정 관리합시다. 부영화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